아까 그 아저씨네? 아! 저래! 아니 왜 잠깐만요! 아 깜짝아 이런 거를 가져가라는 거지? 뭔 소리니? 이 게임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빠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포게임은 세계의 머리를 갖고 있는 산타 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무려 제작자님이 이틀동안 만든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저 뛰어다니는 사람은 뭐지 저거? 어쨌든 이 게임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깜짝아 씨 진짜 아까 그 아저씨네? 아니 왜 잠깐만요! 아 깜짝아 아 어쨌든 아 얘 여기 혼자 자나봐 어 잠깐만 아벤타돌이야 아니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옷을 안입는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그냥 옷을 안입은거였어 그냥 이런거를 찾아가라는거지? Garrett 뭔소리니? 이 게임 여러가지로 기분이 나빠요 오오오오오오오! 나름 이쁘... 이쁘진 않은데?! 얘 Über 트리를 처음 사봤나봐 누가 트리를 이따그로 꾸미지? 아니 트리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있어야지 빨간색으로만 꾸면 안 이쁘지 드럽게 시끄럽네 정말? 위에 층동에도 있는건가? 아우 정말? 야 왜 못내려가? 왜이래? 어 앉아야지 내려갈 수 있네 이 아저씨 덩치가 큰가봐 이건 뭐야! 아니 이거 제작자 그냥 지 멋대로 만들었네 이 게임? 아니 이건 뭐야! 아니 그리고 이 게임 문도 안열려 이게 이게 이뻐? 어 뭐야 다 했네? 아 별을 세개 정도 두자고 하네요? 어? 어? 아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 별 세개를 저기에 두어야 되는거 아닌가? 다 여기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거지? 너무 가까이서 먹어서 그런가? 야 가까이서 먹으면 안 먹어지고 멀리서 먹어야 먹어지면은 멍청한 게임아 가까우면 더 잘 먹어줘야지 어 야 나름 이쁘잖아 잠깐만요 그만해! 어 뭐야 이거 전등에 칼 꽂혀있는거 뭐야? 전등에 칼이 왜 꽂혀있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니 이 드르륵거리는건 또 뭐야? 아니 누가 세탁기를 켜놨어 나는 세탁기를 키고 잔적이 없는데 설마 엄만가? 엄마? 어? 저..저..저기요! 얘네 왜이래? 그..그만해! 그만해! 왜이래 뭐..뭐.. 왜 진정시켜야되는거야 내가? 어떻게 달래주..달.. 어 진정됐다 어? 이제 괜찮을까? 으아악! 어? 화장실에..변기에..선물을 넣어놨네? 아니 왜 자꾸! 왜 자꾸.. 어떻게 나오지지? 펀? 즐길려면 왼쪽으로 가라? 난..말 듣지 않지 난 청개구리니까 아니 어차피 이어져있잖아이씨! 지금 사람 놀리나 지금! 아니 굉장히 신중하게..신중하게 오른쪽.. 왜 그러시는데요.. 에? 뭐야 아 열쇠가 필요하다고? 어? 산타 그거잖아 뭐야? 진짜 산타는 납치됐나 설마 또? 아니 왜 산타는 항상 납치되죠? 어? 열쇠 찾았다 이건 뭔데? 눈사람이야? 야 얼마나 나오는거야? 어? 나 잡혀도 안줬는데? 나 개쎄! 저긴가? 열렸다.. 여기 왜 이렇게 미로같지? 꼭 이런곳에서 괴물나오거든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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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뭐..아니아니아니아니! 뭐 총맞힌걸 왜 안주는.. 누구세요? 너는 또 했잖아.. 인디아야야야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 넌 왜 욕해! 천문사랑한테.. 넌 이브에 사랑하는 거에요? 독자마자 도전하자 It's Christmas. I never wear clothes at Christmas. It's a celebration. Nice. 뭐 나이스야! 어? 헐? 니 어떡하냐? I've been a bad boy, Mr. Santa. But I'm not dying today. I'm not dying today. 어? 야야야야야야야.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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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징그러워. 따라오죠! 어, 이 게임 옆으로 가면 더 빠름. 저 이 게임에 공략을 찾았어요. 옆으로 가면 빨라요. 개점. 봐봐, 앞으로 가면 쫙 느려. 아, 잠시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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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에잇? 호 호 호 호. It's him. It's the real Santa. Hey man, use this. 아니,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걸 내가 죽이는 거야? 이 총 장전이 필요가 없네? 잠깐만 저 헬기도 터뜨리자 헬기 어딨지? 헬기 집에 갔다구요? 저기다! 죽어버려! 이 게임의 줄거리를 설명해달라구요? 일단 주인공은 크리스마스엔 옷을 입지 않아요 그게 크리스마스니까요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 크리스마스엔 옷을 입지 않을까? 크리스마스엔 옷을 입지 않을까? upfront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amoun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